스콤비 필성과 미나, 우리 이혜리씨와 박세환씨 두 분의 조합입니다. 왼쪽부터 봐주시죠. 놀랍게도 두 분의 키가 똑같다고 합니다. 정면, 심지어 동갑내기 친구고요. 저 포즈 합중 보세요, 여러분. 오른쪽으로. 정면 아래쪽. 네, 빅토리죠. 자, 우리 필성이랑 미나, 살짝 어깨를 등지고 함께 포즈 한번 가볼까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죠, 뻗어줘야죠. 자, 시선 왼쪽 그 상태로. 팔도 살짝 왼쪽으로 뻗고 정면. 정면으로 가주시고, 팔 살짝 오른쪽으로 뻗습니다. 우리가 힙합 듀오다. 좋습니다. 손을 불끈 잡고 있는 세 분인데요.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포스가 10년간 한 팀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세 분, 네. 정면 아래.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고요. 네. 파이팅을 하면서. 아, 좋습니다. 세 분, 밀레니엄 걸즈. 뭔가 시그니처 포즈 있을까요? 함께 회의를 해서 한번 가볼까요? 손을 뻗어도 좋고. 좋아요. 좋아요. 네. 아람씨가 저쪽으로. 그렇죠. 자, 지금 현장에서 바로 나오고 있어요. 하나, 둘, 셋. 자, 그 상태로 시선만 왼쪽. 그 상태로 시선 오른쪽. 그리고 마지막 정면 아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면을 봐주시고요. 제가 빅토리를 외치면 파이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빅토리 파이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대 아래쪽으로. 네. 무대 아래쪽으로 퇴장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